지난 100년에 미국의 어떤 그 선거 최근에 뭐 몇 차례 선거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패턴들이 나오는데 선거 직전에 혹은 임기 후반의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거의 90% 극률 이상 전공교체 입니다 전부 다 바뀔 거예요 바이든 4년간의 정책들이 그리고 약간 이건 음모론적인 관점이긴 한데 사실 미국이 그렇게 경기가 물론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하이어포로 온 거라고 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채권 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가뜩이나 지금 정반대 상황인데 중국은 양털 깎기 위한 미국의 약간 좀 큰 글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냥 음모론이고요 미국이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경제적 상황 그게 이제 원유 가격이든 뭐든지 간에 그걸 사용해서 미국의 경쟁국과 적국을 친 거는 구소련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놓고 물론 지금 러시아도 그렇게 하고는 있긴 하지만 중국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명 양털 깎기라고 하죠 이거는 의도한 게 아니고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잘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왕은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와 호황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때마다 큰 충격이 있을 때마다 그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가서 미국의 금융 자본이 굉장히 그 일을 잘한 거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큰 제재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거죠 적당히 하라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금융이거든요 미국의 경제 산업으로 본다면 금융이에요 그 다음이 기술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산업은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오히려 거꾸로 금융 산업은 올라갈 때도 돈을 벌지만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 금융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그냥 원래 하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금융 산업이 혹은 월과가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뛰어나고 가장 큰 이득을 본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대비하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 개방을 계속 미루거나 여러 가지 규제를 계속 부는 거예요 이 위기 때 때문에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에 그들을 막기 위한 게 아니고 위기가 오게 되면 중국 경제가 현재의 수준이면 이 체질이면 그냥 전부 다 깎이는 거거든요 숱하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것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본 개방을 막는 거죠 그렇지만 점점 자본 개방이 높아지니까 충격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음모론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도 조금 더 더 합리적인 판단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래야만이 합리적인 신호들을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네 네 CNN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을 앞선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상당히 약간 좀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2024년 내년 신년 어떤 경제들을 제가 지금 쭉 전망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중요한 패턴이라든지 장기 패턴 뭐 중기 패턴 뭐 설명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있어요 네 그 해를 전망할 때 당연코 내년은 단기적인 이슈 변수가 대선이죠 네 왜냐하면 대선은 우리나라도 지금 어디나 선거를 하게 되면 대선은 가장 큰 선거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대선 주자들이 계속해서 공약을 남발할 거 아니에요 뭐 기대치를 막 남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뭐 일자리도 뭐 얘기를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서로 뭐 경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럴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돈도 쓰고 그리고 실제로 뭐 pk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쓰 미국은 우리나라는 좀 더 그 제안하지만 미국은 그 제안이 합법적이거든요 네 뭐 로비도 합법적이니까 맞아요 네 뭐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쓰인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 경제에서는 미국 소비에서는 좀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대선 기간을 보면 뭐 1년 전체는 아니지만 특정 어떤 그 쿼터에는 꽤 그 대선이 일어나기 직전 해보다 경제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좋아졌어요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내년에 미국의 경제를 좀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흥행력은 미비합니다 대선은 내년에 오히려 대선을 쭉 제가 이제 대선 대선 기간을 조금 더 큰 틀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경제는 돈이 풀려서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이제 효과를 보긴 하는데 실제로 쉽게 해서 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한 당에서 정권 교체를 하느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경기 침체입니다 제가 쭉 분석을 해보면 지난 100년에 미국의 어떤 그 선거 최근에 뭐 몇 차례 선거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패턴들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그 이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 패턴이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언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재선에 성공합니다 왜냐면 처음 해놨으니까 욕은 먹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실물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짧으면 6개월 길어야 18개월 빼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1년 반이면 끝나는 거죠 임기 쳐야 되면 임기 중반쯤에 그냥 끝나는 거고 오히려 그게 선거에 유리한 말이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도 내가 회복시켰다 일자리로 늘렸다 지표상으로도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에는 재선에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기 선거 직전에 혹은 임기 후반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쉽게 해서 재선을 못하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 내년에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대선 전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꼭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도록 내년 대선이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분위기는 그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그런 11월에 경기 침체 연착률이 경착률이든 완벽하게 제가 기준금리가 인상하고 인하를 시작한 지 9개월째쯤 되면 이제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랜딩인지 연착률인지 경착률인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내년 대선 무렵일 것 같아요 결과가 나와버리는 게 확정이 되는 게 그럼 이제 미국 대선 가까워서 거의 앞에 두고 미국 유권자들은 노랜딩인지 연착률인지 경착률인지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랜딩이면 바이든이 이깁니다 그리고 노랜딩이면 진짜 그 전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올 거니까 역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경착률이나 연착률으로 간다 그러면 과거에 살아봤을 때 거의 90% 극률 이상으로 전공교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면 결국 민주당은 바이든이 또 나오는 거고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바이든이 결정적으로 건강에 문제에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한 나이가 고려 이것도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니까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으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고요 공화당은 결국은 트럼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당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거니까 당원들의 지지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사법적 처리, 어떤 이슈가 있어도 문제예요 바이든의 최고의 리스크는 건강이고 침해고 트럼프는 사법적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화당의 후보로 선출되면 그다음부터는 미국의 이 사법적인 부분, 이 사법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판결이 이 정도 나와서 견뎠는데 실질적으로 판결을 가면 몇 년 걸리거든요 선거 끝나버려요 이기면 이게 반대 급부가 날아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을 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공화당이 되면 경제가 결국 결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0에서 90% 확률로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업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하는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 전부 다 바뀔 거예요 바이든 4년간의 정책들이 골치 아프겠네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기업은 내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중국 관계도 바뀌고 우크라이나 관계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어요 우크라이나에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주한미군 방위비도 또다시 거론되는 거고 일자리 압력은 똑같을 겁니다 그거는 바이든의 트럼프에서 똑같은 거예요 왜? 다음번 선거랑 정권 연장이 중요한 거니까 그건 둘의 공통사거든요 이거는 누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트럼프 때 4년을 다시 복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둔화, 저출산, 가계부채 리스크 약간 삼중고 있는 한국 경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한국 경제도 이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전체 흐름에서 한국 경제를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한국은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잖아요 그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같이 가는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1, 2% 낮은 정도밖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문제는 좀 심각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만약에 미국이 되면 결국은 세계 경제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펀드멘탈에 따라서 그 충격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만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기업들은 큰 타격은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펀드멘탈을 낮으면 버텔만 하니까 정부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가계부채 쪽, 부동산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더 센 타격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부동산에서는 지금 저점을 통과해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면 그게 펀드멘탈에 좋든 어떤 버블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가격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건 대세제 흐름이에요 심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노랜딩이면 이번에 서서해서 올라가겠지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한 번 더 하락을 하겠죠 사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되고 확률적으로는 8, 9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좀 그렇게 보시고 한국 경제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참고로 미국 경제가 6에서 한 실물 경제가 경기 침체가 시작돼서 실물 경제가 6에서 한 18개월 정도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18개월 정도 가는 것은 서브프라이드 사태 부동산에 대규모 충격이 왔을 때 정도고요 대체적으로는 6에서 한 12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위 시장은 돈이 많으니까 더 빨리 반등은 찍긴 하고 정고점을 통과하는 데는 한 1년 걸리겠지만 다시 그래서 6에서 한 12개월이고 우리나라는 보통 미국과 비교하면 여기서 플러스 한 6개월 정도가 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오면 실물 경제가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되죠 이번에 미국이 한 18개월짜리가 안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12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실물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실물 경기 침체 그렇게 보면 핵심은 한 1년 정도가 되겠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고 1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에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면 2025년은 실물 경기 침체에 중심에 있는 한 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내년 계획을 짜실 때 노랜딩, 현상태 유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경기 침체 그리고 2025년의 실물 경기 침체 이 두 어떤 해를 같이 보시면서 내년에 대한 어떤 계획들 짜셔야 되고요 당연히 투자 시장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그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혹은 부동산에 대한 실질 구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출간하신 당신 앞에 미래 서성에서 AI 메타버스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제가 4차 산업혁명의 게임 체인저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에서는 인공지능이고요 하드웨어적에서는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두 가지는 또 같이 붙어요 인공지능이 로봇의 지식 때문에 인공지능은 로봇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인공지능과 로봇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 10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럼 왜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게임 체인저로 들어가느냐 기술이 발전을 기술이 개발이 시작되면 어느 특정한 시점을 지나서 성숙기에 들어서고 와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성숙기에 들어온 거다 기술적 숙련 어떤 수준이 성숙기에 들어왔다 성숙기에 들어왔다는 말은 모든 영역에 모든 산업에 접목이 가능한 수준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이 하는 업무에 모든 업무에 인공지능을 누구나 다 사용하게 되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작년 2022년 11월 말에 출시된 채치 PT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그 이전에도 계속 발전하고 특정 영역에서 영향을 줬지만 이제는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차 산업혁명에서는 제가 이렇게 듣거든요 5차 산업혁명에서 게임 체인은 바이오와 나노산업이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지금도 바이오와 나노산업은 큰데요 지금도 크지만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접목돼서 산업을 변화시킬 산업의 패러다임을 체인지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한 50년경 전후로 해서 5차 산업혁명에 들어갈 거라고 제가 이 책에서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이오와 나노산업의 기술적 발달을 고려하면 그게 인공지능과 로봇이 또 시너지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그쯤이 되면 이 바이오와 나노산업의 기술이 상당히 성숙기에 들어서서 이제는 모든 영역에 상당한 영역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핵심 기술로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5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4차와 5차 혹은 게임 체인저 기술들을 그렇게 구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은 내년이라든지 그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형태의 버블 붕괴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주식이 좀 싸게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ARN 로봇,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5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나노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메인은 사실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이에요 로봇에는 전기 자동차에 다 포함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다 로봇화되고 인공지능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과 연관된 부품과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보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내년에 기술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은 전기 자동차나 2차 전지 이런 쪽이 경기침체와 맞물려 있지만 치킨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체에서 수요는 늘긴 하지만 공급이 더 많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치킨게임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기침체가 오면 사실은 천하의 테슬라 또 천하의 2차 전지 또 내려가면 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침체는 와도 경기침체는 끝난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6개월 1년이면 회복이 되고 정권점을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먼저 일어나겠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산업혁명기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시작될 때는요 나스닥 주가가 훨씬 더 다우나 전통산업보다 더 빨리 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성숙기에 들어가면 사실 비슷해져요 네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코로나 때도 그런 주들이 파항부터 시작해서 템픽테크라든지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엔비디아나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경기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이 다 내려가도 많이 오른 건 많이 내리고 적게 오른 건 적게 내리니까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동시에 나스닥이 더 빨리 일어나고 더 많이 오르겠죠 그중에서도 지금 산업혁명과 관련된 테마주가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어떤 힘을 받는 그런 어떤 알짜의 주식들 혹은 섹터들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못 따라가시잖아요 너무 크게 빨리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기회가 없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그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를 보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주식이 새로운 섹터들이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은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은 못해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예측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예측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이런 테마를 탄 주가 보통 주보다 좀 더 많이 올랐다 두세 배 올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게 나타났을 때는 그걸 계산해서 조금 과거하는 분들은 두세 배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실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식은 두세 배가 아니고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상당히 투자 수익을 보고 잘 팔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너무 일찍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오는 줄 몰랐죠 왜냐하면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른 거는 그 주가가 최선 어디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테마주부터 시작해서 이런 2차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 엔비디아 이런 거 우연치 않게 가지고 있다가 확 올라가지고 수익 꽤 냈다고 팔았는데 도로서 더 마음 안타까운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거예요 못 사신 분보다 너무 빨리 팔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이 떨어졌을 때 혹은 그걸 사지 못했던 분들이 경기시피에 오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때 샀을 때 내가 어디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무조건 다시 가는 거고요 그 이상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어떤 주가의 상승 그리고 경기시피 때 오는 주가의 하락이 그 이후에 똑같은 어떤 주식을 다시 혹은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그것을 구매하라고 하실 때 굉장히 좋은 매매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주가 움직임을 잘 보고 계시는 것도 사실 경기침체 이후를 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경기침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현금 확보가 가장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 때는 현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경기침체 때 주가가 막 떨어지거든요 아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죠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못 사느냐 현금이 없어서요 왜 현금이 없냐 다 물려있어서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현금 확보가 중요하고 떨어지면 우수수 좋은 걸 살 수 있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 아무리 다 듣지만 못 사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래서 지금은 적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시면서 현금을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 당장 답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신호지니까 보시면서 노랜딩이냐 엔창력 경청에 가는 신호를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현금 보유를 비중을 늘리는 그런 어떤 단계들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노랜딩으로 가서 확 오르면 약간의 손해를 보셔야 되겠지만 그 손해는 내 손실이 아니잖아요 더 못 벌었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연창력 경청으로 가면 그건 손실 더 못 벌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기회는 하나도 못 잡는 거죠 다 일어나고 다 확 있는데 나는 겨우 본전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전문가라서 얘기를 드리지만 그래도 내가 의사결정할 때는 본인이 직접 따져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 기간이에요 보통은 우리 투자자들이 상당수의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를 때는 막 들어가요 공부를 해요 얘기도 많고 왜냐하면 배우고 투자도 좋지만 가서 또 나의 지식의 어떤 좋은 부분들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막 안 좋잖아요 그러면 투자도 그만두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계세요 그냥 담을 싼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공부는 잘 될 때는 호황기 때는 모든 짓이 있을 때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모든 짓이 다 뛰니까 공부를 안 해도 뛰어요 오히려 공부는 언제 하셔야 되냐면 경기 침체 직전에 불황기해 폭락 때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실 때다 오히려 지금부터 책을 더 보시고 지금부터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더 기울으시고 내가 또 검증을 해보고 나만의 어떤 지식을 구축하실 때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까 가지고 있듯이 지금의 그 흐름들을 내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종목 선택 그리고 그것을 수익을 낼 때 어디까지 버티고 있을지 어디까지 내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런 측정치 혹은 기준들을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약간 노랜딩인 시나리오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약간 좀 그렇지 않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100% 경기 침체가 온다 폭락이 온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박사님께서 논리적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고 잘 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투자 기회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윤식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